쉐킷 쉐킷 32카운트 2월 하이비기너 레벨이구요 2텍스 노이스팩트 두번째 월 끝난 다음에 4카운트 되겠구요 네번째 월 끝난 후에 8카운트 되겠습니다 메인스텝 설명 뒤에 다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쪽으로 바인스텝 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터치 외발 사이드, 외발 크로스 터치 외발 사이드, 외발 크로스 터치 섹션 1 컴퓨트 1, 2, 3, 4, 5, 6, 7, 8 섹션 2 레프트 크로스 터치, 바인스텝 스커프, 왼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왼쪽으로 사이드 크로스 터치 하시면서 왼발 폼과 오른발 스커프 하시면서 동시에 히치 해주시구요 오른발 톨 터치, 포워드 톨 터치 어깨에 쉬리 쉬리 하시면서 힙합 섹션 2 컴퓨트 1, 2, 3, 4, 5, 6, 7, 8 섹션 3 라인 재즈 박스, 쿼라톤, 사이드 터치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쿼라톤 하시면서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사이드 터치 왼쪽으로 풀 롤링 턴 왼발 쿼라톤 하시면서 폼과 오른발 왼쪽으로 1, 2분의 1 앞 턴 하시면서 투데이 더 3시간이나 왼쪽으로 다시 왼발 사이드 놓으시면서 쿼라톤 하시면서 넥스턴츠 섹션 스커프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라 리커버 투게더 토 오픈 울리면서 토 오픈 하시고 다시 내리면서 쿼라톤 다 되시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1분의 1 쿼라톤 하시는데 오른발 12시 방향에 포워딩 왼발 오른쪽 3시 방향으로 쿼라톤 하시면서 왼발 포워딩 오른쪽으로 다시 쿼라톤 하시면서 6시 방향으로 오른발 포워딩 왼발 together 섹션 4 1, 2, 3, 4, 5, 6, 7, 8 bottom coun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4, 5, 6, 7, 8, 8 2, 4, 3, 4, 5, 7, 8 2, 4, 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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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네 번째 발 끝난 다음에 페이크하우트에 관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사이드 윤발 넥스트 토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넥스트 토터치 오른발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힙롤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포크하우트 동안에 물리기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옵션은 오른쪽으로 사이드에 놓으시고 왼발 크로스 토터치 왼발 사이드에 놓으시고 왼발 크로스 토터치 다시 왼발 사이드에 놓으시면서 오른쪽으로 힙롤링 하시면서 포크하우트 동안에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인드 댄스 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